일자 여러분, 뱃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사대보살 중에서 문수보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수보살에 대한 기도에서 가피를 입은 사례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피나 기도에서 입은 얘기는 관세보살편이나 지장보살편에서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생략할까 합니다. 그리고 문수보살님에 대한 경전이 많든 않지만 몇 건이 있습니다만은 어려워요. 그리고 중간중간 발췌해서 하려니까 더 이 아이가 우리의 재가 불자님들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반야, 지혜의 상징이다. 모든 불보살님이 반야, 바람일, 지혜에 의해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한 두 시간에 걸쳐서 문수보살의 지혜, 다시 말해서 반야, 바람일, 또 마하, 반야, 바람일, 지혜, 바람일,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하, 반야, 바람일, 지혜, 바람일,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상, 체존, 체준, 체제일, 무상, 무공 무불공 즉시 열의 진실상이라 마하 반냐바라밀 이 마하라는 것은 대야라 크다 마하바라바라밀 큰 바냐는 지혜다 그 다음에 바라밀은 도피안이다 마하라는 것은 크다 크다는 것은 너와 내와 키를 재보니까 내가 너보다 크다는 상대성의 크다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마하는 크다는 것을 무한 능력이다 무한 능력이다 무한 능력이다 영원 생명이다 생명이다 마하는 광대한 큰 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비교해서 내 마음이 크냐 내 마음이 큰 게 아니라 절대 큰 마음인데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전지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마라는 건 그래서 전지 전지 등등한 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명이 나아서 백세해 주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마하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바냐바람이 일단 신경에서 많이 많이 하죠 모든 행사나 빼놓지 않고 그래서 마하를 대하라 절대 큰 것이다 무한 능력인데 전지 등등한 무한 한량이 없는 능력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다 불멸에 생사 나오고 죽는 것이 없는 생명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바냐는 지혜이다 마바냐 마바냐니까 엄청난 이런 무한 능력을 가진 지혜 전지 등등한 지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지혜죠 그 다음에 근강받냐바람 일경할 때 여기다 근강이라는 말을 넣으면 마하바냐는 반야신경이 나오는 우리가 알던 대로 해석한다면 반야신경이 나오는 마하바냐고 여기는 근강받냐 바람이 일관한 근강받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인데 무슨 지혜의 상징이냐 제가 그랬죠 문수보살 첫 시간 얘기할 때 오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들고 있다 문수보살 상이 실제 그래요 상 모셔놓은 거 보면 그 다음에 왼손에는 청년아 연꽃을 들고 계시다 문수보살이 그랬듯이 근강받냐는 근강받냐라는 건 부서지지 않는 예리한 튼튼한 단단한 지혜다 그걸로 근강같은 지혜의 칼로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을 파한다 여러분들의 삼독심 을 파한다 그 다음에 108번내를 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야 저 언덕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나다 너다 나누고 욕심부리고 성내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 또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시기질투하는 마음 가지고는 행복의 언덕 저 언덕에 남진이 얘기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행복의 언덕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큰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바냐로서 저 언덕에 극락세계라도 좋고 영원한 행복이라도 좋고 아뇨다 삼략삼보리 무상 정능 영학도 좋고 거기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하반냐바라밀은 최고로 우이다 최상 최상급이다 그 다음에 최존 최고로 존귀하다 존엄하다 그 다음에 최제일 뭐 제일이다 마하반냐바라밀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 언덕의 행복의 영원한 행복의 언덕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지혜요 최고의 존귀한 지혜요 최상 제일의 지혜다 이게 마하반냐바라밀 무상 무공 무불공 그러니까 상도 없고 마하반냐라는 건 마하반냐라는 것은 상도 없어 모양도 없어 이 상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서강인 부처님은 화신불이라 상이 있죠 화신불로 중생을 교화하려니까 인간의 몸을 받고 내려오셨잖아요 인도란 땅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는데 무상이라는 것은 비로자나 부른 상이 없죠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죠 법신불 우리가 법신불 화신불 삼신불 얘기할 때 무상은 마하반냐바라바라미는 무엇이냐 상도 없고 공도 없고 우리가 불교에서 공돌이 연기 무화 공 중돌을 하나로 봐라 얘기를 계속 하잖아 마하반바라미는 마하반바라미는 마바라미는 상이 있다 없다 얘기도 안 맞고 공이다 아니다 얘기도 안 맞고 공도 없고 상도 없고 공이 아님도 없다 불공도 없다 그러니까 같다 하나다 그러니까 마하반냐바라미는 상도 없고 공도 없고 불공도 없다 이것이 곧 부처님의 진실상이다 마하반냐바라미는 부처님의 여래의 여래는 부처님이잖아 진실한 모습이다 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공도 아니고 불공도 아니고 최고의 진료 최고의 존경 최고의 제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의 진실상이다 그러니까 해탈경계 불교의 세계는 깨달음을 해탈경계라 해탈이라고 그러잖아 깨달은 걸 일체 번뇌에서 벗어난 걸 해탈 벗어났다 일체 억압에서 자승자박에서 자업자득에서 내가 얽히면 모든 욕망의 굴레에서 지옥의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게 해탈경계 아니여 그래서 이것이고 여래의 진실상이라는 것은 해탈경계를 얘기하는 거고 예불할 때 우리가 해탈 지견향 지견향 그러거든 계양 경향 해양 해탈 해탈 지견향 그러거든 해탈 지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모든 진리 아눕자 삼략 삼보리를 이 사쿡에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해탈 지견의 경지를 나타낸 거란 말이야 이게 이것이 그래서 이 이 마음이 마음이 마하의 마하심이 마하심이 뭐냐면은 이건 이제 마음이라 하겠어요 큰 마음이라 하겠어요 마하심 마하심 그 다음에 이제 대방광 불환경 환경할 때 짧게 얘기해서 환경이라 하지만 길게 대방광 불환경 그러거든 대방광 불환경 그러는데 마하심과 대방광과 대방광심 그 다음에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무해 이거 또 날린다 글자 몰라보게 자 천수경이 나오기 때문에 또 날렸어 마하심과 대방광심과 대방광을 환경할 때 대방광심과 광대원만 무예대비심과 이 마음심자 전부 다 들어갔죠 마하는 큰 마음이라 있어 그래서 마하심과 마하심이냐면 무한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마음 청정심의 마음 그러기 때문에 대방광심 크다 대방광구 환경도 절대 크다 마음이 대 큰 마음 동서남북 방향을 따지지 않은 큰 마음 넓은 마음 광심 그러니까 대자가 마하는 대야라고 있잖아 크다 여기도 큰 마하심도 큰 대자 들어가고 대방광구를 할 때도 큰 마음 들어가고 마음심자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다 들어갔네 그 다음에 광대움란 무예대비 천수경이 나오는 거 광대하고 원만한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대비의 마음이다 이것이 전부 하나로 볼 중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법신 모신 화신을 하나로 보고 무화연기공 중도를 하나로 보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불자들은 같이 볼 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람이란 건 마하신과 대방광구를 환경할 때 대방광구 광대움란 무예대비신과 이것을 총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반면 광대 마하신과 광대신과 그 다음에 무예대비신과 광대원 무예대비신과 이거 반대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관적 변 벗겨라 그 다음에 차기야 불용침이라 너그러울 거 앉자 우리가 대방광물 화환경할 때 대방광신과 마하바냐 바람이 날 때 마하신과 천수경이 나오는 광대움란 무예대비심을 가지면 뭐 이게 해탈경계예요 괴로움이 다 떠난 관계 그런데 마음이 너그러우면 법계 그 마음이 법계에 두루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해 내가 다 만들어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집이 32평이고 우리 땅이 100평이고 이게 등기한 게 아니라 이 우주 벗기를 나로 등기로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 집에 좁은 소견 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내 우물이 우리 집이하고 최고로 놀잖아 우물 안에 개구리 관견 그런데 마음이 우리가 넓으려면 법계를 두루해 법계라는 온 세계 우주 법계를 두루할 수 있어 마음이 넓으면 세계가 법계가 된다고요 진리 세계에서 놀 수가 있어 마음이 넓으면 모두 용서하고 다 사랑해주고 그렇죠 이건 적을 찾자야 마음이 적으면 좁으면 좁을 찾자 마음이 좁으라들어 이게 그렇게 넓었던 마음이 좁으라들면 바늘 하나 꽂을 것도 용서하네 그 마음까지도 바늘 하나 꽂을 마음도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말인 거 알아 듣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의 안욕타 삼맥삼불의 제1의 죄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너그러운 법계를 두루하고 내 마음이 우주를 등기한단 말이야 내 삶이 우주를 무대 삼아 자유자재 제 무대는 조그만잖아 우주를 등기해서 놀다니까 등기해서 연출하고 연극하고 시나리오 쓰고 살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좁아도 놓으면 바늘 하나 들어갈 것도 용납하지 않아 용납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하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 마하심을 구족하고 있어요 마하심을 구족하고 있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시 마하심은 영원한 생명이요 무한한 능력이란 말씀을 드렸어 무한한 능력을 제가 자주 쓰는 말은 내 생명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내 생명 부처님 여래 무량 공덕 생명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내 생명은 마하 반야비를 설명하면서 대방광심과 마하심과 광대음 무해대비심 그걸 만들고 우리가 수행하고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본문 듣고 하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부처님 여래는 부처님 아니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생명과 같다 내 생명은 반을 하나 착야 부종침해 반을 하나 꼬질 그러한 마음이 없는 마음이 아니고 관적 변법개 마음이 너그러움 변법개를 전부 다 내가 등기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내 생명은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부처님 같은 여래 같은 무량한 한량이 없는 공덕의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멋있어요 제가 공부하여 오면서 얘기지만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실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종교에서 어느 세계 종교 중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그 다음에 누구나 똑같은 마하심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마하심을 그런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A그룹과 B그룹이 있어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마음이 소갈대기가 뭐라고 사투리냐 사투리냐 뭐냐 소갈배기 소갈딱이 그게 조부한 오면 바늘 하나 꽂을 힘도 없이 그냥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걸 두 가지 이유로 봤을 때 마하심을 크게 쓰는 사람들은 욕심내고 화내고 화가 끓어 그 다음에 식이 질투심도 나고 미워 죽겠고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고 이래요 이럴 때 마하심 광대협만 무혜 대비심을 알고 대방광심을 알고 마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일어나는 마음을 이건 나쁜 거야 내 지혜왕명 반야의 마음심을 광대심을 차단하는 나쁜 거야 번뇌야 찌꺽기야 티끌이야 이걸 알아차리고 견디고 그치고 알아차린다는 알아차리고 그쳐 그런데 B그룹 여기는 A그룹은 내 마하심을 어떻게 쓰는 사람들이냐면 섭심내조 섭심내조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같은 얘기인데 해광반조 해광반조 하는 말이고 D, B라는 B라는 사람 E, B라는 사람 놓고 봤을 때 B라는 사람은 도거 혼침 도고 도고와 혼침 이 마음이야 다시 말해서 마하심을 가지고 대방광심을 가지고 광대없는 무해대비심에 대신 사람들은 우주로 벗개를 등기하고 사는 너그러운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그렇게 못되게 써 나쁜 마음을 쓰고 진짜 못된 마음 많이 쓰잖아요 못된 마음들을 식이질토하는 게 여러분들은 내 마음 가지고 나맘대로 식이질토한다는 아니고 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구의 사모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의협이거든 식이질토하는 건 증오하고 왼수하고 지 혼자 짓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밖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모르잖아 상대가 그렇지만 혼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뻐하고 왼수 만들고 하는 건 아무도 몰라 지만 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아니야 이건 그런데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몸으로 입으로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저걸 잘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이걸 진짜 알아야 돼 신구의 사모 그냥 무슨 불교대학에서 배워가지고 100점 맞는다 을프지 말고 그걸 잘 아셔야 돼 그걸 이제 내 마음은 마심이야 벗길을 등격으로 내면 광대심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을 나쁜 거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거둬디려 그쵸 알아차려 이건 나쁜 거야 알아차리고 거둬디려서 바라봐요 그걸 섭심내줘야 그 나쁜 마음을 전부 뭐여 여러분들 섭외한다고 그러지 이리 오노라 그러면 섭외 여러분들 섭외라는 말 그래서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안으로 비춰 그러니까 이 B그룹은 혼침 도구는 뭐냐면 원숭이처럼 날뛰는 사람 도구라는 건 이건 날쌤야 이 혼침은 벽는 병아리 노상 앉아서 졸아 쉽게 얘기해서 세숙적인 용어로 요새는 그 말 잘 안 쓰더만 예한 거 없는 사람이야 앉아서 졸기만 해 이게 혼침이야 이런 마음을 그 광대심이 마하바냐바냐바냄 그런 광대심이 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늘구녕 하나 꽂을구녕도 없이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화가 나고 증오하고 미웃고 그러잖아 그러면 있는 대로 화를 내 나쁜 줄 알면서도 화를 내 화내면 자기 마음이 좀 헐떡거리고 마음이 심장이 뛰고 맥박이 많이 뛴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런 거 없어 내 스타일이라고 해가면서 거둬들이지도 않고 알아차리지도 않고 마구 욕하고 마구 성내고 마구 증오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냥 있는 거 다 해 이런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제의의 화살을 또 맞아 제의의 화살을 맞는다는 얘기는 이건 제의의 화살을 맞지 않고 안으로 들이기 때문에 돌을 닦는 게 되는데 제의의 화살을 맞는다는 건 화를 부릴 때 안 부릴 때 계속 부리면 제 건강도 나쁘지지만 상대까지 화살을 쏴준다고 이 골을 타요 골을 가슴에 골을 타요 갈라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의의의 화살을 맞으면서까지 화풀이를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시기질투하고 증오 왼수만 늘고 저주하고 살아 이걸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오늘 이게 반만 돼도 됐지 이거 반만 엮어도 되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면 밖으로 향하는 마음 밖으로 갈떡거리는 마음 쫓아가는 마음 착각해서 그게 진정중하고 그리워서 쫓아가는 마음 거기에 물드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것을 돌려 내 안으로 쫓아가서 물들고 거기에 빠지고 집착하는 마음을 돌려서 해광 돌려서 안으로 반대로 안으로 비춰 이거 해광반조 섭심내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데 이건 잊어서는 안 돼 섭심내죠 밖으로 향하는 빛을 안으로 돌려라 이게 내공을 쌓는 거고 내공을 쌓으면 깊은 소나무에 소나무가 되고 내공을 안 쌓으면 개울가에 벗어나무가 돼가지고 조금만 바람 불으면 항상 쓰러져 죽을까 봐 신경 쓰고 걱정하고 살아 내공이 없어가지고 불안하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맨날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 삶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것은 나쁜 중 알고 알아차리고 걷어들이고 자기 내공을 쌓는 거고 이건 있는 그대로 자기 스타일이라 해가지고 나는 욕을 잘하면 욕 막 해 그냥 그냥 내 그냥 막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냥 어디 가면 믿뿐 사람이 없어 전부 믿고 그냥 왼수고 그래 이러한 삶에 같은 마음 가지고도 소가 먹으면 젖소가 먹으면 젖을 이루고 같은 마음 물이라도 독소가 먹으면 독을 이룬다고 이렇게 양면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제가 뭐 개성을 써놓고 그냥 설명한다 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말씀한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해요 이해하는 깨달음 증오는 이해했으면 실천수행에서 깨닫는 것 증오 해요 이해할 했자 깨달으놓자 증오는 증득할 증자 깨달으놓자 이해했잖아 제가 설명한 거는 이해는 했어 지금 이해한 걸로 끝나면 다 소용없어 흑판에 써있는 글씨요 스님 입에서 나오는 언어요 내 건 안 돼 그래서 제가 내 걸 만들어라고 채화라는 얘기 채득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잖아 내 걸로 만들어라 채화 몸채자 변화할 보았자 채화 채득해라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 마심을 저 위에 섭심내조 해광반조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집중해서 안으로 돌려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섭심내조 해광반조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이게 거두어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의 화살 맞지도 않고 화낼 일도 없고 자꾸 연습을 계속해서 채화 채득이 되면은 화낼 일도 이제 화를 안 내 웃어 이제 진짜로 욕할 때도 욕을 안 해 쌍시오자가 이제 완전히 사랑스러운 말이야 이제 아이고 이쁘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두어드릴 중 알아라 밖으로 내뱉지 말고 그런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 이거 중간만 좀 살아도 잘 산다 완전히 섭심내조 해광반조 정도 우리 불자들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하의 능력은 마하심과 대방광심과 광대음만 무해대비심의 그러한 능력을 능력은 집중하는 데서 삼매 집중하는 데서 마하심을 집중해서 효광반조하고 섭심내조 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지혜가 안 나와 혼침 도구 해가지고는 지혜가 나오기는 뭐야 지혜가 저기 나온다는 얘기는 혼침 도구는 이거 흙탕물이야 이걸 막 흙탕물 가라앉으라고 이거 왜 안 가라앉으라고 막 흔들어 계속 안 가라앉으라고 계속 흔들어가면 계속 더 일어나 흙탕물이 혼침 도구는 그런데 섭심내조와 해광반조는 흙탕물이 딱 놔 그냥 놓고 딱 적정산매 대적정산매 대적광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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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한다는 얘기는 해서 딱 놓고 기다려 그러면 나중에 가라앉았어 맑은물이 됐어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알고 공부하면 빨라요 그런데 이 공부를 모르고 헐떡거리고 밖으로 향해서 공부하고 자꾸 찾아가고 이거 하다 안 되고 저거 하다 안 되고 바꾸고 자꾸 헐떡거리고 해가지고는 평생 그러다 가 죽을 때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고 불교가 먼저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가 이거는 좀 어리석죠 아쉽죠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하의 능력을 섭심내조 해광반조 하는 집중하는 거 대적광산매 고유할 적자 산매에 들어갈 때 반야가 나온다 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가 자주 절에 처음에 들어오니까 공부하는데 제색주하는 심호독사라 제가 절에 와서 제일 기억 처음에 두 가지가 항상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외우고 다녔는데 제색주하는 심호독사라 제색의 화는 재물과 색이죠 색은 우리가 이성의 색이라고 봅시다 그냥 제색지화는 이걸 지화는 심호 독사라 독사라 재물과 색의 화건은 화 덩어리는 이게 재물에 집착하다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지 몫에 돈이 아닌 거 먹다가 어디 가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뇌물이라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뇌물 아니더라도 그래 이게 집착하다가 참 그렇구만 이거 없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제색지화는 화건은 심호기가 독사의 독보다도 심하다 도 닦는데 이거 아니면 도를 못 닦나 보죠 이렇게 이거 개성을 계속 그냥 하루 종일 외우고 다녔어요 제색지화는 심호독사다 재물과 색의 이건 일반인들도 다 같은 얘기예요 자기의 목만큼 복만큼 목술 찾아서 재물도 생각하고 여자복 남자복 생각하고 살아야지 자기 복순 이만큼인데 이만큼 그림의 떡도 남기다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색지화는 심호 독사의 독보다 독하다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 마심을 집중하는 거 혼침 도구심을 얘기를 했는데 마심을 제대로 안 쓰고 혼침 도구는 마음에 첫 번째 처음에 와서 하루 종일 이거 외우고 다녔고 길거리 가면서도 그 다음에 행도 행음이 무방마냐라 참 이것도 참 이게 의미가 깊은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지만 이건 조금 깊이 더 들어갔지 도둑질 하고 도둑질은 남의 걸 훔쳐서만 도둑질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 쓰는데도 제대로 안 쓰고 자기 마음을 이중잣대로 살면 자기를 숨기잖아 이중잣대는 밖에 나타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스님으로 얘기하면 도인이고 여러분들으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좋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안으로는 그건 안 그래 티끌 티끌이야 그냥 그러면 도둑이라는 것은 이중생활 그런 이중적인 마음 쓰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니까 도둑질이라 해서 무조건 오고 우리 뭐 단 넘어서 금고 터는 것만의 도둑이 아니고 행도 행음이 이 음 채색지와 심호독소다 이 세 각오 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살도 운망 계율에 일반인들도 그러고 스님들도 그러고 제일 지켜야 할 것 그 네 가지 살도 운망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거짓말 이런 거 살도 운망 이건 사바라이째라고 살도 운망을 지면 스님들은 산물 출송을 나 해 웬날 부처님은 흰옷을 입어서 산을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산문 출송 그럽니다 이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것도 뭐 일정 얘기니까 산문 출송이다 산문을 나가야 된다 산문 출송이다 산문을 떠나야 된다 일주일 밖에 나가야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 중에서 화합을 위해서 계율을 넘어 깨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혀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경전에 조이불전에 그런데 행도 행위 무방만여라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해도 반야에 방해가 안 된다 이건 참 엄청난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 자유자재하다 쓸 때 관자재보살 이거 잘해야 돼 이걸 잘못 신도님들이 이해하는 게 있더라고 제가 볼 자들이 자유자재 자유자재는요 여러분들이 무화연기공 중도를 깨달아가지고 해탈해가지고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사는 게 자유자재 삶이에요 그런데 자유자재를 잘못 해석하면요 내 마음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써 쉽게 얘기해서 전기 옛날 그런데 전봇대로 이빨 수시나 수시로 말도 뭐라고 시비거느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자유자재라는 말을 내 마음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도박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화내고 화내고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 쓰는데 왜 시비거냐 이건 진짜 위험한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뭐 지옥행위고 중생심이에요 영원히 부제 못 받아요 자유자재심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왜 관자재보살이요 해탈해가지고 걸림없이 벗어나가지고 108번 내 삼독심에서 시기질투 원망 증오의 마음 모든 마음 혼침 도고의 마음에서 해탈 벗어나가지고 내공이 쌓여서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 아니야 동서남부 그게 대방광심이고 마하심이고 광대만 무해 대비심이요 그게 잘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런데 조금 뭐라고 할까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그릇된 거 얘기할 때 쓰는 건데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라 도둑질하고 음행을 해도 반야에는 방해가 안 받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 안 그래 자기 그릇이 얼마나 크면 그릇도요 우리가 방송용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잖아 우리가 간땡이가 부면 그냥 못할지도 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간땡이가 뷰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어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 지혜는 방해를 안 받아 햇빛이 구름에 가려서요 50일 햇빛 안 나면 가을에 사과배 못 먹어요 무슨 말인 거 알아요 행도 행음 이러면요 내 마음이 피폐져가지고 도구 헌심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늘져가지고요 덮어가지고 반야의 종자를 덮어가지고 지혜의 종자를 덮어가지고 이 마음 쓸 수가 없어요 피폐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 걸어지지 않고 혼자 이제 그냥 막 아무도 막 그냥 모든 걸 피폐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라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되고 반야 지혜 지혜의 어떤 행동을 하든 지혜의 방해가 없어 술 먹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살상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해도 하나도 나는 걸림이 없어 자유자재가 내 마음 내가 써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제작주와는 심호독사하고 한다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라고 하면 안 된다 제작주와 심호독사는 재물과 세계는 독하기가 독사의 독보다 크니까 거기에 가까이 하자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음대로 막행막식 하면은 반야의 방해를 받는다 안 된다 그러고 나는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어 불교 공부하는데 부처님 공부하는데 도당내리 지장이 없어라 하고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내 마음을 훔치고 다른 물건 여러 걸 훔치고 음행을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은 햇빛이 구름 가린 것 같이 모든 생물은 죽어요 다 썩어요 내 마음에 비춰서 봐야 돼요 불교는 자연현상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 그림자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업보로 자기 업의 눈으로 자기 업의 귀로 자기 업의 입 위로 자기 업의 코로 세상을 보니까 조작해서 보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를 그게 맞다 그러고 싸우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부처님 공부입니다 그걸 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보는 데 자제할 수 있다 그래서 볼관자와 볼견자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겠는데 볼관자와 볼견자 볼관자와 볼견자 이 본다는 것은 현상계를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 두 눈으로 보는 거 두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볼관자 관자제부사를 할 때 관자는 자제 관자는 대표적으로 천안제일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 중에서 안하율 존자 안하율 존자가 천안제일이거든요 천안제일 천안을 뜨면 두 눈을 감아도 세상을 천리를 봐 두 눈을 뜨고도 우유관으로 보면은 심리도 못 보는데 관 볼관자 이 마음이 광대심과 마아심과 광대음란 무의 내비심이 되면은 보는 게 자유로워 관자제 이건 육안으로 보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보는 눈이에요 육안으로 중생심의 눈이에요 이 천안 천안은 눈이 멀어도 이게 안하율 존자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법문 때마다 졸기만 해 혼침 졸기만 병림 병아리처럼 졸기니까 부처님이 보다 보다 못해서 꾸지셨어 그러니까 석 달 여려를 잠을 안 자고 공부했어 눈이 멀었어 멀었는데 분발해서 용맹연이는 공독으로 눈은 멀었지만 천안이 열려서 하늘 세계까지 다 보았다는 거 아니요 이게 심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자 불안이라고 그러고 법안이라고 그러고 해안이라고 그러고 오안 있잖아 육안 불안 해안 법안 불안 오안이 있는데 육안은 이 견 육안은 이 눈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사안 해안 법안 불안 이게 법안은 관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도 볼 수 있는 심안 마음의 눈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좀 잘 좀 내 걸로 만들어 봐요 내 마음으로 세상을 눈으로만 본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귀로 듣는다 그러잖아 귀로 본다 그러고 코로 본다 입으로 본다 그 다음에 코로 본다 또 듣는다 얘기가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흐떡 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마음 공부하고 반야지혜 반야바람일 부처님 경전 21년 600부 반야 지혜란 얘기를 함축해서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제 방송에 수진행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6000번을 정성권 눌러서 복해 구조 가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